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페이지 92페이지의 콘크리트의 성질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성질에서 제일 먼저 블리딩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리딩 개념은 우리 시험에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블리딩은 의학적 용어로 출혈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비는 물이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탓을 했을 때 보통 댄비빔의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는데 콘크리트를 묽은 비빔을 했습니다. 물을 가닥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응결이 되기 이전에 무거운 물질들이 침강 깔아앉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골체나 시멘트 중에서 무거운 것들이 침강 깔아앉습니다. 깔아앉으면서 이때 콘크리트 표면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때 물하고 물 개념하고 이런 미세물질 같은 것들이 이 물질들이 표면으로 상승하는데 그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블리딩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블리딩 개념은. 그래서 이 블리딩은 이것이 발생하면 재료 분리가 발생이 되겠죠. 재료 분리도 발생을 하면서 묽은 건 침강 깔아앉으면서 가벼운 것이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물과 이 미세물질들이 상승현상을 우리가 상승하는 현상을 블리딩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이때 블리딩 수가 마르고 나서 이 표면에 하얀 백색의 미세물질들 이 물질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그것을 레이튼스라고 합니다. 백색의 미세물질들을 이 물질을 레이튼스로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블리딩의 원인은 왜 발생하나요? 원인적인 측면. 원인은 첫째 가단 물의 사용입니다. 가단 물의 사용. 이 물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치게 물시멘트비나 이런 것이 크다는 거죠. 이 물시멘트비. 이것이 지나치게 크다는 거예요. 또는 뭐 설렘포치가 가다 하든지 이랬을 때 가단 물의 사용. 단위 수행이 많이 사용했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해물질이 합류된 골제. 그래서 이제 부적합한 골제를 사용하죠. 유해물질이 합류된 골제를 사용하는 경우에요. 골제 사용했을 때 이럴 때 블리딩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블리딩은 시멘트의 분말도가 보통 시멘트는 이제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말도로 표현한다겠죠. 그래서 분말도가 클 때는 우리가 미세하다겠죠. 그래서 시멘트의 분말도가 작을 때입니다. 시멘트의 분말도가 작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커진다는 거예요. 가루가 아주 미세할 때는 분말도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분말도가 작을 때 이런 것이 원인으로 우리가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을 해두시고 자 이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 블리딩 속도보다 여름에 이제 증발 속도가 너무 빠르죠. 증발 속도가 빠를 때 생기는 것이 보통 소성 수축균열이 우리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측면 간략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블리딩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블리딩이 생기면 자 콘크리트의 내구성 저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보통 블리딩이 생기면 나중에 큐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보통 내구성 저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뭐 중성화 공크의 중성화 촉진 원인도 되기 때문에 자 블리딩이 최대한 적은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생긴 자 백색의 미세물질을 에이튼서 이렇게 칭한다는 점 간략히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블리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의 양을 추려야 되죠. 그래서 물 시멘트 비 바로 슬럼프 값은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골제는 깨끗한 청정한 골제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의 분말도가 큰 걸 써야지 블리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크리퍼 개념이 나옵니다. 크리퍼. 크리퍼라는 것은 크리퍼 바로 장기 변형이죠. 사실 보통 콘크리트의 일정 하중을 계속 가하게 되면 하중의 증거 없이도 변형이 계속 증대되는 현상을 우리가 크리퍼라고 합니다. 크리퍼가 발생하면 장기 처짐이라고 보시면 되죠. 처짐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정한 하중을 지속적으로 가하게 되면 하중의 증거 없이도 변형이 계속 증대되는 현상을 우리가 크리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 크리퍼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생각하시면 되죠. 책꽂이 책을 꽂았을 때 책을 전집을 보지도 않을 전집을 많이 장시간 꽂아놨습니다. 꽂아놨기 때문에 보통 더 이상 책을 많이 꽂은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처짐이 증가되죠. 변형이 증대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꽂이에 책을 장시간 꽂아놓고 나중에 이사를 갈 때 책꽂이가 처져 있죠. 이것이 바로 크리퍼 장기 처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느 때 크리퍼가 증가되느냐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대표적으로 그게 낫죠. 그래서 재령이 증거, 재하시기가 바로 속 하, 재하라는 것은 재하시기라는 것은 재하가 하중을 가는 것이 재하죠. 그러면 건축물을 지어놓고 하중을 가는 시기가 빠를수록 크리퍼는 증가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크리퍼의 증가는 첫 번째, 재하시기 재하시기가 빠를수록이죠. 하중을 가는 시기가 빠를수록 크리퍼는 증가돼요. 그러면 건축물을 지을 때는 하중을 빨리 가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충분한 강도가 나왔을 때 하중을 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조회해서 하중을 너무 빨리 갑니다. 빨리빨리 공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하시기가 빠를수록 크리퍼는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강도, 콘크리트 강도가 낮을 수 있죠. 그러면 강도가 충분히 나온 상태에서 하중을 가야 되는데 강도가 적을 때 간다는 거예요. 강도가 적을수록 크리퍼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해놨죠. 물시멘트비는 클수록, 물결합제비, 물시멘트비가 커지면 강도는 떨어진다겠죠. 그래서 물시멘트비는 클수록 보통 장기 젖은 크리퍼는 증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대기 습도가 적을수록 보통 대기 습도가 적다는 것은 콘크리트가 수화 반응에 의한, 수화 작용에서 응결 경화가 되면서 강도가 생겨야 돼요. 자, 그런데 습도가, 주변 습도가 낮아요. 그럼 건조하다는 거죠. 그러면 콘크리트의 수화 반응에 필요한 물을 대기 쪽으로 뺏기죠. 그러면 제대로 강도가 안 나온 거죠. 그리고 특히 습도가 낮으면 무엇이냐, 건조 수축에 대한 균열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습도가 보통 낮을수록, 적을수록 우리가 습도가 낮을수록 크리퍼는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온도는 반대요. 항상 습도하고 온도는 반대로 나온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온도는 높을수록 크리퍼가 증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양생이, 이 보양이 나쁠수록 자, 보통 콘크리트는 사실 보양을 잘해줄수록 강도가 커지죠. 그런데 보양이 나빠지면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크리퍼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양생은 나쁠수록입니다. 보양은 나쁠수록 우리가 크리퍼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할머니들이 보통 굉장히 출산을 많이 하셨죠. 보통 8남매, 10남매 이렇게 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꼬부랑 할머니들이 많았던 이유가 본인이 보통 산후조리기관을 안 가지고 직접 일을 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양 양생이 나쁠수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리퍼는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하응력이 클수록. 자, 응력이라는 것은 내부에 생기는 힘이,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이 응력이죠. 그러면 제하는 하중이 클 때 제하응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응력이 클수록 보통 크리퍼는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책꽂이에 책을 한 끈 꽂았을 때하고 책을 전집을 다 꽂았을 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제하는, 제하하중이 클 때 제하응력이 크겠죠. 그래서 제하응력이 클수록 크리퍼는 증가가 됩니다.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는 아까 같이 해드렸고요.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 때 단위 시멘트량이 많아지면 동일 물 시멘트비를 기준화했을 때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되면 여기에서 물의 사용량도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퍼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넣게 되면 크리퍼는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크리퍼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빨리 공사를 하죠. 그래서 대신 압축칠근을 배근을 해줍니다. 일정량의 압축철근을 배근을 해줘서 크리퍼를 방지, 줄이, 감소하도록 우리가 해주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건조수축 개념이 나오죠. 건조수축. 건조수축이라는 것은 잉여수분의 정발로 발생하는 거죠. 잉여수분. 잉여수분의 정발로 발생하는 게 건조수축이에요. 잉여수분의 정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엔 균열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건조수축균열은 잉여수분의 정발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물, 시멘트, 비하고 물의 양이죠. 단위수양. 물, 시멘트, 비. 그럼 물, 시멘트, 비하고 건조수축은 잉여수분의 정발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비례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비례관계. 비례관계죠. 그래서 물, 시멘트, 비가 크면 클수록 건조수축은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물, 시멘트, 비가 적게 되면 건조수축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잉여수분의 정발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입술에 균열이 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 입술에다가 무엇을 한다? 침을 바른, 물을 바르게 되면 보통 건조하니까 건조수축, 수분 정발하면서 건조수축균열이, 그래서 입술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위 시멘트량 단위 시멘트량 그래서 단위 시멘트량하고 단위 시멘트량이란 것은 콘크리트의 단위를 이야기해요.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빔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을 단위 시멘트량 물의 양은 단위 수량이라고 하고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빔할 때 사용되는 시멘트의 양이 단위 시멘트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 시멘트량하고 건조수축도 비례관계에요. 두 가지도 비례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비례관계 그러면 동일 물 시멘트 기준자이기 때문에 단위 시멘트량이 많아지면 물의 사용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 시멘트량이 커지면 건조수축 증가에요.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이 줄어들면 건조수축도 같이 줄게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습도하고 그래서 습도 습도하고 건조수축과의 관계 건조수축은 이것은 반비례 관계 반비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건조수축은 줄어들죠. 습도가 낮을 때 건조수축이 증가됩니다. 낮을 때 건조수축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습도가 높으면 빨래 건조 안되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두시고 그러면 온도는 반대로 가겠죠. 온도 그래서 온도하고 건조수축은 비례 관계입니다. 두 가지는 비례 관계의 승립이 돼요. 비례 관계 그래서 온도하고 사실 이겁니다. 온도하고 습도는 반대로 가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아지면 건조수축은 증가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건조수축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기억해두시고 그 다음에 양생을 잘했을 때 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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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죠. 양생을 잘할수록 건조수축은 적게 일어나요. 건조수축 개념은 적게 일어나요. 이것은 반비례죠. 그래서 보통 양생을 잘할수록 건조수축은 줍니다. 그럼 양생이 나쁠수록 건조수축은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는 수변양생을 해주죠. 수변양생을 해주는 것이 건조수축을 최대한 줄입니다. 그래서 거적을 덮어주고 물을 뿌려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건조수축의 균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조로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거기 보면 5번에 모르타르하고 콘크리트에 대한 건조수축에 대해서 해놨죠. 자 보통 모르타르는 이겁니다. 시멘트하고 모래를 비합해서 물로 반죽한 게 모르타르죠. 그리고 콘크리트 콘크리트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건조수축은 모르타르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커집니다. 쉽게 입자가 아주 미세한 재료의 사용량을 늘리면 건조수축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재료 입자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늘리죠. 그러면 시공연도는 좋아져요. 그리고 여기엔 건조수축과 균열도 같이 증가가 되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입자 입자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늘리게 되면 명심하십시오. 시공연도도 좋아지지만 건조수축 그리고 균열도 같이 증가가 됩니다. 같이 다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확히 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조수축의 균열은 이렇게 생겨요. 자 이 바닥판 슬레버가 있었다. 슬레버 슬레버 바닥판이 있게 되면 자 이렇게 그 장변 방향에 지금 이렇게 자 우리가 균열이 가요. 건조수축 균열은 이런 형상으로 건조수축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단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94페이지 보시면 자 균열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균열의 종류와 형태 자 균열의 종류에는 전당균열 흰균열 이렇게 있죠. 균열을 세부적으로 흐름상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콘크리트 이제 타설을 했을까 합니까 그러면 경하전에 발생하는 거고 경하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것이 겠죠. 보통 경하전에 발생하는 균열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균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기 보신 밑에 치마균열 하고 소성수축균열 해놨죠. 그래서 치마균열 개념하고 치마균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밑에 보면 박스에 소성수축균열 나오죠. 소성수축균열 이 두 가지 개념은 콘크리트 경하전에 콘크리트가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걸 경하라 했죠. 이 두 개의 균열 이 소성수축균열을 플라스틱균열 이라고도 칭합니다. 플라스틱균열 이 두 가지는 경하전에 발생하는 균열입니다. 치마균열 이라는 것은 거기에 놨죠. 콘크리트 타수로 자중이한 암밀 자체 무기 때문에 자중이한 암밀로 발생하는 치마균열 그러면 보통 본화 슬래브 상부 표면에 발생하는 균열이 치마균열 개념이래요. 백은에를 따라서 수평부제 상부면에 발생하는 균열이 치마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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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중에서 자중에서 생기는 자중의 암밀로 생기는 자체 무기 자중이죠. 콘크리트 자체 무기 자중의 암밀로 발생하는 것이 치마균열 그러면 소성수축균열 균열은 이거는 극격한 정발로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 극격한 정발로 발생하는 것이 소성수축균열 플라스틱균열 이고 얘들은 콘크리트 경하전에 발생하는 균열 이에요. 자 그러면 콘크리트가 타설을 했는데 응결 경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 전에 미리 내려앉아 자중에서 암밀되면서 표면에 발생하는 균열이 치마균열 이죠. 그럼 이제 치마균열을 갖다가 방지나 방지 내지 또는 저감 줄이기에서 저감하는 대책들은 자 어떤 형태를 하면 이것을 줄여줄 수 있게 되는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방지나 저감하기 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치마균열 이라는 것은 자중위에서 발생을 하죠. 자중위에서 그래서 일반 자중위에서 암밀로 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치마균열을 줄이기 에서는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게 해주기 에서 어떻게 하는가 수직부제 하고 수평부제를 분리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부제 하고 수평부제를 분리 탓을 하는 거예요. 수평부제 자 이 콘크리트를 분리 탓을 하게 됩니다. 분리 탓을 해줍니다. 분리 탓을 그러면 수직부제 기둥 기둥 이나 벽 콘크리트 먼저 탓을 합니다. 그리고 치마가 안정이 되면 그때 수평부제 보나 슬래브를 나중에 탓을 수평부제 보나 슬래버 수평부제 콘크리트가 나중에 탓을 해주는 방법 이에요. 그래서 치마가 안정되고 나서 같이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는 철근을 우리가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가는 철근 그리고 만약에 치마균이 생길 안밀로 좌중에서 안밀이 내려가다 보니까 진동을 하는 재진동 진동 다짐을 하는 재진동 이런 것을 해줘서 최대한 치마균열을 방지 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송수축균열은 급격한 증발로 발생하는 것이 소송수축균열 이에요. 그럼 이 소송수축균열은 어느 때 잘 발생하느냐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급격한 증발로 생긴다 겠죠. 그래서 소송수축균열은 온도가 높을 때 온도가 높을수록 소송수축균열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풍속이 강할 때 풍속 이런 풍속이 강할 때 이럴 때 보통 소송수축균열이 잘 발생합니다. 그러면 습도는 낮을 수 습도 습도는 낮을 때 이럴 때 소송수축균열이 잘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경하전에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경하를 하면서 경하 과정에서 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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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면서 경하 후에 이럴 때 발생하는 것이 첫 번째로 온도균열이 있습니다. 온도균열 온도균열 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내부에는 수화 반응에서 수화열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 열에 의해서 내부 온도가 높아져요. 외부 온도 차이에서 균열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온도균열 이라고 해요. 온도균열은 특히 메스콘크리트에서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메스콘크리트라고 해요. 메스콘크리트에서 이 온도균열이 잘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온도균열 그래서 이제 온도균열이 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온도균열 온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도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지적인 측면에서 방지적인 측면에서 보통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그럼 보통 어떤 방법이 있는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선행냉각이 있어요. 선행냉각 선행냉각이란 것은 쉽게 이런 거죠. 골제나 시멘트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예를 들어서 골제 이런 것을 갖다 어떻게 한다. 얼음물이라든지 냉수나 이런 걸 온도를 낮추는 것을 선행냉각이랍니다. 선행냉각. 그리고 갈로식 냉각이 있습니다. 갈로식 냉각. 갈로식 냉각 갈로식 냉각이란 것은 콘크리트 내부에 미리 파이프를 묻어두는 거예요. 파이프. 파이프를 묻어둬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콘크리트는 탓을 하고 나서 파이프를 묻어두면 이제 수화 반응에서 수화 열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내부에다가 냉수를 넣거나 아니면 이런 가스 같은 걸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온도가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갈로식 냉각. 그래서 보통 파이프 쿨링이라고 해. 파이프 쿨링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단위 시멘트량이나 이런 게 있죠. 물의 양은 최대한 적게 작게 낮게 가야 돼. 그래서 절대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이나 시멘트 양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많이 넣게 돼요. 많이 빨리 반응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반응이 많이 발생하면 열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멘트량 단위 시멘트량이나 이런 게 나오면 많이 넣으라 가만한데 이런 물의 양 이런 거 나오면 최대한 적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멘트를 사용하면 수화열이 많이 발생하는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면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중력열 포틀렌트 시멘트 어떤 열을 적게 사용하면 중력열 포틀렌트 시멘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시멘트는 중력열 포틀렌트 시멘트 이런 걸 사용해서 열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균열이 있고 그다음에 경화하면서 생기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건조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건조수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죠. 앞에서 여기에서 배웠던 이 내용을 작용합니다. 여기에서 같이 경화되면서 건조수축균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건조수축균열 발생이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경화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건축물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을 사용하게 해서 입주를 해서 건물을 사용하면서 지하를 하중을 가한 거예요. 지하를 가했습니다. 하중을 가했어요. 자 그러면 건축물을 사용을 하면서 건물 사용을 하면서 지하를 가했죠. 하중을 가한 거예요. 지하. 하중을 가해서 발생하는 균열들이 이런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때 보호가 있다. 기둥이 있고 연결하는 보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균열이 발생을 하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사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이 균열을 우리가 전단균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전단균열 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균열을 사인장균열 이라고도 하는데 사인장균열 이렇게도 칭하는데 이건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전단균열은 전단력에서 발생한다. 힘은 전단력이에요. 전단력에서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힘 모멘트 두 가지가 합성돼서 생깁니다. 주힘은 전단력이에요. 그러면 이런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뭘 써주는가 하면 전단 철근 전단 철근 또는 전단보강근 이것을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전단 철근 그러면 전단 철근의 대표적인 것이 늑근이죠. 갈비대근 보통 스트럽이란 철근이 대표적이죠. 이외이 많지만 대표적인 철근이 이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보의 중앙부 하부에 수직으로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는데 이 균열을 흰균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균열이 흰균열이에요. 흰균열 그러면 이 흰균열은 흰 모멘트에서 발생을 합니다. 흰 모멘트 이어지는 이 모멘트 움직임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이 흰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인장철근 주철근이죠. 그래서 주인장철근 주에서 주철근 주근이라고 하죠. 주철근의 배근량 이것을 늘려주시면 돼요. 방지락에서 이 철근을 배근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착균열은 부착강도 부족으로 생기는 거예요. 하중을 가해서 부착강도 부족으로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중성하로 인해서 부착균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착균열은 주철근 주근이 이렇게 수평으로 갔죠. 그래서 얘는 수직으로 가고 이거는 수직으로 가는 흰균 수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얘는 경사 경사직의 균열이 전당균열은 그리고 이렇게 주철근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 주철근과 같은 방향 이것이 부착강도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 부착균열이 부착균열은 부착강도 부족으로 주철근과 같은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물 이제 오랫동안 사용해서 노화 금물의 이제 오랫동안 사용해서 노화로 발생하는 거 이것이 콘크리트 중성하 예요. 콘크리트 중성하 콘크리트 중성하 에 의한 균열 콘크리트가 탄산화 중성하 또는 탄산화라고 도 칭합니다. 그래서 중성하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노화 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콘크리트 중성하 가 이루어지면 매입된 철근이 녹슬게 되겠죠. 그럼 녹슨 철근이 나중에 부피가 팽창하니까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부착력 부족으로 부착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성하 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부착균열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균열은 상태가 어디에 의해서 하중을 가야 부족으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노화로 인해서 부착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균열은 대표적인 예로서 이런 경우도 부착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에이제 에이제 공기유능제를 한꺼번에 많이 증가 돼가지고 주변에 공기가 많죠. 그러면 부착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봐주시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균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5페이지 철근부터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